대전지검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 주요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과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과 활용실태 관련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